저도 똑같은 꿈을 반복해서 꾼 적이 있거든요. 커다란 책상이 있는 방이 나오는 꿈이었는데 분명히 아는 장소다 싶으면서도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기억은 났어요? 네. 아주 기억하기 싫은 거였어요. 그때 알았어요. 기억에서 간절히 지우고 싶은 건 정말로 지워지기도 한다는 거. 안녕하세요. 세경이 너무 산뜻해졌네. 경원비는 잘 냈어? 어. 김 차장 말이 사인실이 곧 차리날 것 같대. 잘하면 다음 달 정도. 그냥 계속 여기 있어. 몇 푼이나 아낀다고. 세경이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지 모르잖아. 그리고 아빠 남긴 돈도 뭐. 네 아버지 유산 아직 여유 있어. 벅적거리는 병실. 내가 드나들기 싫어서 그래. 아빠도 안 계신데 엄마가 혼자서 고생이다. 넌 잊을만하면 내가 개모라는 걸 상기시켜주더라. 무슨 말이야 그게. 내수곤 난 자식도 아닌데 병수발 하늘 아예 쓴다는 거잖아. 엄마 자격지실 웃구나. 저기 혹시 나 어렸을 때 앨범 집에 남은 거 있어? 왜? 너 시집할 때 다 가져갔잖아. 아니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친엄마 사진이 없더라고. 그건 네 아빠가 다 버렸는데. 아빠가 왜? 새 장가 들면서 새 마누라가 신경 쓰였나 보지. 오해하지 마. 난 아무 말 안 했는데 네 아빠가 지레 그런 거니까. 엄마 이거 한 번 봐줄래? 뭐니? 아 전에 얘기했던 애 이게 말로 설명하기가 좀.